아유 유치해 진짜. 뭐가 왔지? 이게 뭐야 너저분하게. 샤론 스타일 이런 거 아닌데? 응. 진짜 이건 아니다. 어딜 갔다 왔길래? 며칠째 멍해? 시차작용이 안 돼서 그러는 거지? 승국. 나 그 반지 좀 빌려주라. 안 되네. 나한테 무슨 나사 하나가 빠진 것 같아. 뭐지? 축하해. 감사합니다.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. 더 열심히 해. 나처럼. 네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동무장님처럼. 죄송합니다. 저 공항팀 좀 더 가지고 오라고. 병대리. 네. 어젯밤에 좋은 꿈 꿨지? 네? 2년 해외 근무 위에서 추천 내려왔어. 정말요? 언니 축하해. 지난번에 동창여행팀에 회장님 처제 친구가 있었대. 감동 받았다고. 회장님 쪽 사람 있는 거 알고 자리 준 거지.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. 그동안 헤라는 고객들한테 칭찬 레터도 제일 많이 받았는데. 대리 진급도 너무 늦게 받고. 해외 지점도 너무 못 나갔잖아요. 어쨌든 그렇게 꿋구던 해외 근무 이루어졌네. 그것도 이태리 로마. 어떡해. 우리 혜라 첫 여행지 슬로벤이랑 엄청 가깝다. 그치? 그러면 언제부터요? 1분기 끝나고 4월 초에 떠나는 걸로. 그렇게 빨리요? 너무 좋지. 거긴 직원 숙소도 완전 호텔급이야. 추석 연휴 때 놀러 갈게. 나도. 농담이시죠? 본부장님도 가시게요? 주시래. 질투하면서 왜 해외 지점에 나가고 싶어? 나 너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왔는데. 여기에서 선생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? 사진 찍는 거 배우고 슬로베니아어 배우면 되나요? 왜 그러고 싶어요? 그냥 다 떠나오고 싶어요. 나를 둘러싼 모든 데서. 떠나오고 싶을 땐 기회가 없다가. 왜 하필 지금.